북한은 한국을 공격했다고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고 병력과 무기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전에 대한 의지 수단 모든 것을 다 완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가급적 미국과 유엔사의 증원전력이 오기 전에 한반도를 모두 다 점령하거나 아니면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단기 속결전을 원합니다. 사흘 내지 닷새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쨌든 간에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등 최근 글로벌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분위기는 어떤가요? 연출부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저도 지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 상황 안정적입니다. 북한이 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해 북방 한계선 해상사격 훈련을 벌이고 있고 김정은이 계속 말폭탄을 쏟아냈죠. 전쟁을 벌이겠다더니 남조선 전용토를 평정하겠다더니 그리고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 준비 이렇게 호전적인 언사를 늘어놨는데 그런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 잠잠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에 현재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그리고 최전방도 조용합니다. 제가 얼마 전 백룡도를 다녀왔는데요. 백룡도 해병대 관측소에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당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해안포폰문도 열리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북한이 또 지난달 4월에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강간부 소식이고요. 물론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는 했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된 현상이기 때문에 특이한 동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의 그러니까 전쟁 불사 발언은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제가 불어나니까 내부 단속용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과 한 판을 붙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도 안 좋고 배급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의 옥제라 이런 의미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어디언스가 한국과 비롯한 전 세계가 아니라 북한 주민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해서 납니다. 북한의 지금까지 대남 무력 도발 사회를 살펴보면 방심한 틈을 타서 뒤통수를 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이 보면 꽃게철과 맞물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하나만 빼놓고 염병도 폭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도 꽃게철이 막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NLL 선상에서 또 무력 도발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속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을 공격했다고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병력과 무기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한 것 이상은 아주 많이 갖추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남침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한국을 상대로 틈만 하면 무력 도발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면전에 대한 의지, 수단 모든 것을 다 완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능력과 의지가 갖고 있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또 다른 면제입니다. 일단 전면전은 김정은이 자 전쟁 시작해라. 개시 명령, 개전 명령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날면 최전선에다가 병력과 무기, 식량, 탄약 그리고 유류 같은 것을 각 최전선 가까운 데에 둬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특히 한국과 미국은 촘촘한 감시망으로 정보 자산을 가지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물론 기만전과 속임수를 쓰겠지만 이를 뚫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급적이면 한미의 감시를 쓰기 위해서 최전선부터 100km 이내에다가 전 병력의 70%를 배치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면전을 벌이려면 징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 이상 되면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한반도 주변에는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정보 자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시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고요. 바다 속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초청으로 CP탱거라는 지하 벙커를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수중에서부터 우주에까지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2022년 SCM 행사 때 미국이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주요 당국자를 데리고 NGA라는 기관을 미국 공간정보국이라고 하죠. 거기를 데려갔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하면 놀랬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그 순간의 모습까지 다 발사 준비하는 모습 그거를 다 위성으로부터 다 찍어놔서 정확한 위치 이런 것까지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미의 정보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이고 바로 기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쟁 시 북한이 가장 먼저 타격할 곳은 어디인가요? 북한은 장사정포도 있고요. 방사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습니다. 미사일도 있고 미사일도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다양한 화력수단을 갖고 있는데 전쟁을 시작하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부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할 것입니다. 물론 전후방의 주요 목표물, 분사, 정치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타격하겠지만요. 그리고 공군기지 같은 경우는 화학탄두를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화학탄두를 사용하면 그것을 제독하는 데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공군력이 북한보다 상당히 우수이기 때문에 공군력을 일시적으로 마비하려고 화학탄두 사용까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시설이나 정치적으로 의미가 가치가 높은 곳만 타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수도권의 민간인과 민간인 거주시적과 무인간 시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도로방을 마비시키고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의 전쟁 수행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북한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0년 연평도 폭격청 당시에 북한은 연평도에 보면 남쪽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그것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후방, 민간, 군 시설 없이 모두 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만약 북한의 선제공격 시 한미 이래 대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 만약 제2의 6.25를 꿈꾸고 있다면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전쟁을 한 반대에 벌인다면 한미가 힘을 합해서 막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상호방위종합, 즉 한미동맹의 가치고요. 한국과 미국은 연합작전을 펼 것입니다. 연합작전이라는 건 두 나라가 함께하는 군사작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미가 한반도에서 싸우는 동안 미국은 증원전력을 보낸 것입니다. 증원전력이라는 것은 미국의 본토와 각 해외에 있는 미군 비지에서 한반도를 보내는 병력과 장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육해공군 해병대를 펌해서 모두 한 6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이상이고 함정은 160척 이상, 항공기는 2500대 이상 그리고 항공모함만 5척이 90일 이내에 한반도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군 뿐만 아닙니다. 유사시라면 제2의 6.25전쟁이라면 또다시 6.25전쟁처럼 한국의 병력과 장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군 17개국이 있습니다. 이들도 증원전력을 보낼 것인데 그래서 제2의 6.25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들 말들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보급과 정비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또 유엔사 후반기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 회원국이 한국의 병력을 보낼 때 일본의 유엔사 후반기지를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급적 미국과 유엔사의 증원전력이 오기 전에 한반도를 모두 다 점령하거나 아니면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단기 속결전을 원합니다. 사흘 내지 닷새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속셈대로 사흘 내지 닷새 안에 전쟁을 못 끝낸다면 어떻게든지 전선을 돌파하기로 핵탄두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다들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냐. 한국은 삼축체계라는 것을 가동해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응하러 갑니다. 삼축체계는 일종의 약간 선제타격 개념인데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이 있고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갈 경우 중간에 요격하는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준동을 할 경우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보복을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량응진보복 KMPR 이렇게 해서 삼축이라고 하는데 앞에 K자물을 짜가지고 3K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기존에 핵우산이라고 하는데요. 핵우산이라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안보 공약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첨단 제대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합해가지고 확장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주사이버 전자전도 확장 억제 수단으로 포함됐습니다.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늘린 것, 옵션을 늘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외교, 정보, 경제의 수단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억제라는 개념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고 북한에게 어쩌든지 뼈아프게 보복을 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계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억제의 개념입니다. 북한과 전쟁 시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남북한 전력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이 수적으로는 많이 처지지만 질적으로는 우사합니다. 전투기만 봐도 북한은 구닥다리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최신형 F-35의 스틸스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 같은 열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회를 하려고 핵미사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쨌든 간에 한국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제대시 전력도 뛰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도움도 있고 유엔사 회원국의 도움도 있고 국제사회에도 한국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이 이길 것인데 다만 변수는 얼마큼 피해를 입고 승리를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죠. 기회비용. 피로스의 승리라는 그런 고사가 있는데요. 쉽게 풀어놓으면 상처뿐인 영광. 그러니까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렇게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긴 것 같지 않은 승리를 너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제2의 6.25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도 그것이 피로스의 승리가 되면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피로스의 승리로 귀착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대비태세를 더 단단하게 갖추고 더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더 질적을 우세한 대로도 방심하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인 더 빨리 북한의 이상동량을 탐지하고 거기에 대비를 빨리 하는 그런 태세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그렇다면 통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전쟁이든 아니면 북한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든 간에 변고가 생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남북한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보면 여러 개의 공화국으로 쪼개졌는데 민족 단위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건 어떤 고담중론 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정치에서 하나의 단위로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강력한 구신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더 이상 국가로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북한 주민은 일단은 한국과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려를 더 키워주고 실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젊은 세대를 보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현실인데 그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통일이 될 경우에 한국이 어떤 위치에 놓였냐를 알려드린다면 일단 인구가 8천만 명이 넘게 되고요. 경제구면도 G7 군집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갖춰져 있고 북한은 지화재환이 좀 풍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8천만 명인데 물론 북한의 주민이 경제 수준이 낮추면 어느 정도 통합 과정을 거치고 난다면 이들을 우리 사회에 잘 통합을 이루고 난다면 엄청난 내수시장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구 절벽 얘기도 나왔는데 북한 주민을 우리 주민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인구 절벽의 시기를 최소한 늦추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